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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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1948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달동하나 해도하나. 달동하나 해도하나. 가사가 아마 서정적일 것 같은데요. 1948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콘서트 지금 한 그 다음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달동하나 해도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아요. 자 레디 액션 화이팅. 자 레디 액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레디 액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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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노래가 1948년도에 나왔어요. 그렇죠. 달도하나 해도하나. 가사가 아마 서정적일 것 같은데요. 1948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선 지원하는 그담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가 됩니다. 달도하나 해도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달도하나 해도하나. 달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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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라의 아침 목표 그녀 나라 이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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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는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애리조나 아리조나 똑같죠? 이거 좀 발랄한 노래인데 제가 뒤에서 많이 흥얼흥얼하면서 선생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맹북한 선생님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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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한 선배님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 화이팅 세발 하겠습니다. 영국한 선배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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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작고 말씀해주세요. 화이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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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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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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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사랑 사랑사랑 영원히 사랑해요 믿으면 비는 꽃 신대처럼 변치 않는 포워로 변치 않는 포워로 사랑사랑 영원히 사랑해요 하슴이 말려오면 나그랄 생각하면 시각만 하슴이에요 평강 IQ 행복할쇠 fui 사랑해 나이가 인데요 맘은 나이야 덕진 너 안 나이오 뇌마니저 나이자 랜는데 무리 나아 내이오 내 나이가 보이네사 사랑하기가 좋은 날인데 어느 날도 물속의 비결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가 좋은 날인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기가 좋은 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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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가 좋은 날인데 사랑하기가 좋은 날인데 사랑하기가 좋은 날인데 침묵 고개길에 산새가 집이 울면 길을 가던 나은해도 걸음을 멈추는데 고개 받아 아침에 물들면 찾아온 나의 카톡님 천국에 문자하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카톡 카톡 난 나오세 문자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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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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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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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랑했다 그것이 주 이 여전히 이 여전히 이 여전히 이 여전히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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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